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제일 좋아하는 여자아내인 누구야? 나? 난 아이유 좋아 너 만약에 아이유가 네 여자친구가 돼준다고 하는 거야 뭐? 아이유가? 왜? 만약에 말이야 어 그래 자 선택해봐 아이유랑 사귀고 서울대를 못 가는 거랑 아이유랑 사귀지 못하는 대신에 서울대를 가는 거랑 뭘 선택할 거야? 뭐? 아 그러니까 서울대랑 아이유 중에 선택하라는 거야? 역시 넌 내 라이벌이 될 자격이 있구나 바로 그거야 아이유와 서울대? 아이씨 어떡하지? 지금 당장 대답해야 돼?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좋아 오늘 집에 가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잘 가 어 그래 아이유랑 서울대? 서울대랑 아이유? 아 저 어떡하지 아이유랑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지금 저번렐던 누가 날 또 부르고 있니 하아 하 그래 이건 서술식 문제라서 풀이 과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근데 너 무슨 고민 있어? 하아 정말 공부가 손에 잡히지를 않네요 하아 저 원래 이런 놈 아닌데 하아 그 그래 근데 왜 그러는데 하아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서울대를 가면 아이유랑 사귈 수가 없고요 또 아이유랑 사귀면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하아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죠? 서울대에서 너너로 들어오래? 아니요 전 아직 중학생이니까요 그럼 아이유랑 아이유랑 사귀제? 아니요 아직 저희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하아 아니 그럼 왜 그런 고민을 해? 만약에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냐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? 서울대랑 아이유 중에 서울대는 제 목표학교고 아이유는 제 이상형이라고요 하아 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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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왕이고 여긴 효재동이지 누나 장군인 대체 어떤 아이야? 성형님 왜 가르치기 좀 힘드냐? 누나 어? 아무리 내가 믿기로서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어떻게 장군이 과연 나한테 맡겨? 그래도 혈액인데 왜? 그냥 잘 가르치면 되지. 난 진짜 처음 느낀다? 걱정이 터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. 왜? 뭐라 그랬는데? 아이유랑 서울대 중에 못 고르겠대. 뭐? 뭐래네? 아 근데... 요새 우리 자기 자꾸 눌네? 지금 너...